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트K입니다 오늘도 아무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아무말 주제는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일단은 학교도 학기가 끝났고 내년 봄이면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사회에 진출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다들 뭐 하시는 일이 경기도 좋고 승승장구하고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만 해도 저는 항상 좀 걱정이 많게 살아왔던 스타일이어서 맨날 걱정 맨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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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성인데 지금은 그나마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당장은 먹고사는 걱정 수준은 좀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라이브 때도 제가 뭐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나 뭐 아니면 지금까지 뭐 어떤 생활을 해왔나 이런 것들을 라이브 때 장황하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대 때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음악을 하는 20대 여러분들 혹은 이제 음악 말고도 일반적인 직장이나 이런 거랑 별로 관련 없고 아니면 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의 20대 때는 굉장히 유난히도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직도 이제 IMF의 여파가 뭐 그렇게 많이 가신 상태도 아니었고 특히나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음악 계통 뭐 그런 엔터 계통은 그런 경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반대도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거의 집과 절연을 하고 별로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뭐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 제가 20대 때 주로 하던 장르가 댄스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댄스 음악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인데 그때 작업 같이 하던 작업 동료하고 그런 걱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우리가 30대가 되어서도 지금과 같은 최신 유행 댄스곡을 작업할 수 있을까? 이런 젊은 감각이 되게 떨어져서 일을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40대가 되었어요 이미 그동안 음악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그때 이제 20대 때의 디케이를 만난다면 야 너 진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그런 걱정으로 좀 어두운 나날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그때 했던 걱정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들이 천지입니다 실은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지금도 아직도 뭔가 제가 철든 어른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제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주변을 느끼는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가지 보는 관점들이 조금 더 점차 넓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제가 20대 때 좋은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아무리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했어도 뭐 아무런 미천이 없었기 때문에 뭐 시작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 그런 걱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해는 되는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면서 뭐 세상은 바뀌지 않느냐 세상도 정말 많이 바뀌고 제 주변도 많이 바뀌고 환경도 많이 바뀝니다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업계의 동료들이나 뭐 친구 지인들 이런 사람들 사실 20대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20대 때 같이 주변에서 이제 음악하던 지인들이나 동료들 지금 음악 안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뭐 인적 환경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걱정이 뭐 내년 내후년 뭐 앞으로를 대비하는 그냥 유비무안의 자세 뭐 이런 거라면 굉장히 저도 긍정적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막 10년 후에 걱정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10년 후에 계속 음악할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잘 될 수 있는 일을 좀 그르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지금쯤 되면은 화석연료가 다 떨어질 거라고 학교에서 가르쳤었습니다 한 30년쯤 지나면 화석연료가 다 떨어지니까 그걸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 같은데 지금도 석유는 잘만 나오고 있죠 주유소에서 잘 팔고 있어요 물론 그런 걱정들 덕분에 이제 뭐 다른 기술도 발전하고 뭐 그러는 거겠지만 뭐 만약에 1999년에 막 지구가 멸망하는데 막 1980년대 사람들은 막 그런 걱정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2018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얼마나 좀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 제가 저의 20대 때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 학생들의 이런 걱정들 걱정거리들 이런 걸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멀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꺼내봤어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데 1년 사이에 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 줄도 몰랐고 뭐 내년 2019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2020년은 어떡하지 2021년은 어떡하지 유튜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걱정을 한다면 그거 굉장히 오바스럽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걱정은 지금 해봐야 정말 쓸모없는 걱정입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첫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둘째 걱정을 하고 계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뭔 소리야 그런 생각은 많이 하지 요즘에 여자들이 애 낳고 커리어 끊기는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회장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잖아요 걱정은 되지 일을 못 도와주거나 할까 봐 육아 때문에 일을 못 도와주거나 할까 봐 강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느끼니까 좀 그건 되게 슬프더라고 자기가 10년 동안 자기 돈 벌어서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랬는데 남편 돈 받아서 쓱 써야 되고 이런 것도 되게 막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삶이 갑자기 급격하게... 눈치 보면서 돈 써야 되는 그런 것도 너무 조금 당황스럽고 근데 그 대목에서도 저도 할 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막 20대고 막 이런데 너무 나중에 30대 돼서 결혼하면 그렇게 못하니까 뭐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10년 후를 너무 걱정하는 그런 거 난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실제로 벌어질 법한 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뭐 한 10년 남았잖아?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미리 걱정해서 그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이 얘기가 더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주변에 음악을 하는 후배들 중에서요 되게 많은 수가 앞으로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자기의 그런 음악 인생을 일찌감치 접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길로 틀어가지고 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나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지금 음악 잘하는데 왜 그런 걱정하지? 지금 하는 대로만 쭉 밀고 나가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먼 미래까지 막 걱정해 가면서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유튜브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몇 년 있다가 유튜브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난 그런 걱정은 왜? 지금 현재 유튜브가 대세면 지금은 유튜브 열정하고 나중에 차세대 플랫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거 하면 되잖아 그런 걱정을 왜 하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막 50대, 60대 환갑 이후엔 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20대 때 생각했던 30대와 30대 때 생각했던 40대가 너무 달라 나도 지금 내 삶을 이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냥 걱정이 돼서 열심히 하는 거면 좋겠는데 걱정만 하고 열심히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이 생업의 원동력이 되기는 했어요 그게 뭐 전적으로 다 납부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는 진짜 다음 달 밥 먹을 돈이 없었어 다음 달 밥 먹을 돈을 벌 방법이 없고 이런 정말 너무 심하게 절박한 상황에 있어 보니까 내가 밥값이 떨어지는 거 당장 월세가 없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심하게 하기는 했어요 이게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걱정을 조금 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진짜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밥줄이 끊겨보거나 뭐 아니면 당장 월세를 못 내 뭐 이런 상황을 한 번씩은 겪어보시게 되는데 그런 완전 진짜 절박한 상황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니까 걱정이 좀 심해지는 거 같아요 이게 좀 자영업의 폐해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제가 아무리 걱정 안 한다고 하지만 일정 수준으로 회장님 저 그거 아시는데 저 통장에 일정 수준 이하로 돈이 딱 떨어지면 저 딱 빨간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일을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때 돈 떨어지면 저도 저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금액 이하로 제 통장 잔고가 딱 떨어지면 미친 듯이 그걸 채웁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10년 후에 나의 미래 막 이렇게 먼 것까지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만 해도 지금 작년이 다르고 재작년이 다르고 너무 한 해 한 해 휙휙 바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 없이 살아도 좀 그렇잖아 아 그쵸 너무 걱정 없이 살면 그것도 안 돼요 당장 아니 당장 내일 먹을 밥값이 없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럼 안 되지 그 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지경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지금의 걱정과 한 10년쯤 후 그러니까 지금 20대시면 30대 때의 걱정 40대 때의 걱정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좀 오바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판단을 그르쳐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 있어 20년 후에는 세상이 더 많이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의 식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먼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저희만 해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왜 사업 내용이 되게 조금씩 많이 바뀌잖아요 계속 계속 바뀌어요 사업 내용이 올해는 이걸 해야 되겠고 다음에 딱 됐더니 올해는 또 이걸 해야 되겠고 다음에 또 건너갔더니 올해는 또 이걸 해야 되겠고 계속 사업 내용도 계속 바뀌고 좀 뭔가 매년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좀 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기준에 2018년의 기준에서 2028년을 재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 뭔가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먹거리를 하고 있다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그 정보는 밝은 게 좋겠지 우물한 개구리만 아니면 언제든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진심 본인의 인생이 걱정이 된다면 막 먼 미래에 유튜브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음악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음악 일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고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영민하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좀 짧고 이러다 보면 그런 판단을 위해 보는 식견이 아무래도 좀 아직 이렇게 많이 열리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20대 때의 판단에 대한 그런 범위하고 30대, 40대가 되면서 좀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또 좀 더 정확한 판단,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게 좀 판단을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은 데다가 20대 때 굉장히 쪼들리는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모든 사업적인 판단이라던가 제가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움츠리고 좀 네거티브하게 결정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거든요 누가 일을 하자고 해도 괜히 저 사람 믿어도 되나? 약간 뭐 좀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왠지 사업 같은 걸 진행할 때도 왜 연예인 계약서 같은 거 쓸 때도 그래요 제가 계속 20대 때 계약을 섣불리 못했던 게 아 지금 3년을 계약을 하면 아 지금 5년을 계약을 하면 아 이거 어떡하지? 이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서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도 많이 날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차라리 그때 3년 동안 그냥 어 밑져야 본전인지 하고 확 뛰어들어가지고 3년 동안 뭐 흥하든 망하든 활동을 막 열심히 해본다든가 이랬으면 뭔가 뭐 소기의 성과라도 미리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망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망했어도 근데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계약 안 하고 뭐 딴 거 뭐 잘 됐냐면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3년 뒤에 나의 미래가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때는 그때는 뭐 나이도 뭐 스물 몇 살 이랬으니까 스물 몇 살한테 3년이란 건 굉장히 좀 긴 시간 아닙니까? 인생 살아온 대비 3년이란 시간 되게 길고 뭐 이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많이 응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게 오히려 그 뒤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왠지 오늘 얘기는 그리고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너무 심하게 움츠리지 말고 그냥 지금 뭐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당장 내년에 플랜 정도 세우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2019년만 해도 2018년과 많은 게 바뀔 거고 2020년이면 또 많은 게 바뀔 겁니다 2020년이면 이제 원더키디가 우주를 날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 근데 진짜 잘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 떠나가고 나니까 나 혼자 남아서 내가 거장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많은 나는 공감이 되던데 저는 거장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소위 말하는 존버 존버로는 정말 1등 먹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일하던 같은 계열의 작업자들이 지금 다 떠났어요 근데 어릴 땐 그 걱정이 나도 되게 많았어 1등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최고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야 성공할 거 같았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오래 버티는 놈이 장땡이에요 여러분 존버하십시오 저도 옛날에 음악 같이 하고 주변에 막 그런 동료들 다 지금 음악 일 그만두고 떠나서 많이 슬픕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최소한도 몇 년이라도 뭐 한 10년이라도 더 같이 했으면 잘 됐을 거 같은 친구들 꽤 있어요 그치 많지 근데 너무 지레 겁먹고 떠났어 나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고 밥을 먹고 살아야겠는데 이대로 음악을 하면 밥을 못 먹고 살 것 같아 하고선 일찌감치 취직을 해버리거나 다른 데로 떠났어요 음악은 그게 더 심한 거 같아요 맞아요 심해요 이게 아무래도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길이다 보니까 뭐 이해합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가끔씩 지금도 옛날에 그 친구들 만나면 음악 계속 할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해요 많은 남학생들은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손벌릴 입장이 안 되는 남학생들은 좀 그런 생업에 대한 절박함이 좀 일찍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 워낙 돈을 못 버니까 이러다가 일찍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 뭐 그러니까 뭐 각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 판단을 하실 때 그게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아무 걱정 없이 야 그냥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서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